암벽타는 염소 아이백스를 아시나요? 아이백스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암석지대에서도 살며 점프력이 뛰어나 험한 절벽도 가볍게 오르내립니다. 절벽타기 기술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절벽타기에 특화된 발굽 덕분이라는데요. 아이백스의 발굽은 앞은 뾰족하고 단단하며 뒤쪽은 부드럽고 접지력이 좋아 절벽 표면에 흡착하듯이 마찰력을 최대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독수리가 방해해 추락사를 유도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백스가 위험한 절벽타기를 하는 이유는 벽에 붙은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